귀신을 쫓는 방상식탈 뭐야, 이젠 귀신이 방문안 안까지 들어오는 거야? 이건 귀신을 쫓는 방상식탈? 진짜 쫓아질까? 그럼 그렇지, 탈 하나 쓴다고 안 보일 리가 없어 그렇지..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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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봐, 진정해 여긴 고대 귀신의 뱃속 귀신을 물리쳐줘 뭐? 그런 걸 내가 어떻게 해 다음 귀신을 보는 소녀를 기다리려면 백 년은 더 있어야 해 너가 지금 해야만 해 그렇지 않으면 아귀가 사람들을 다 잡아먹을 거야 귀신을 구hält준 저러면 나 저러면 너가 구려시대야 아직 녀석의 힘이 약할 대로 데려왔어 무찌르려면 지금밖에 없어 어서 변신해 포기하지 마 내 마지막 힘까지 보태줄게 넌 할 수 있어 가면이 없어도 난 할 수 있어 네가 할 테니까 야압 하압 하압 아... 해냈다 고마워 이걸로 이제 모두가 안전해졌어 다행이야 더 함께하고 싶지만 이젠 돌아가야 해 귀신 보는 소녀가 필요해지면 다시 불러줘 소녀가 필요한 부작용 소스로 누나야 junto 유기별 자리 천장 도착 민기 연락 감사합니다.